안녕하세요 하이 로즈마리TV 시청자 여러분 전에 로즈마리가 아이폰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두달간 필리핀 머물때 조카가 달라고 조르니까 그 아이폰을 그냥 조카한테 주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아내가 전에 안쓰던 오래된 핸드폰 쓰고 있는게 너무 안쓰러워서 로즈마리 몰래 새 핸드폰 개통하러 다녀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폰 14 오늘 대통령 네 가능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신선이 들어주신거에요 아이폰 14 잠시만요 그냥 14 말씀하시는거에요? 프로 말고요? 프로 좀 많이 틀린가요? 어떤것 때문에 신국이 도와주러 가시는거에요? 아 저기 저 말고 와이프 또 있는데 저기 너무 오래되가지고 바꿀거거든요 일단 고객님 신분증 한번 주시겠어요? 확인 도와드릴게요 이거 프로댁스가 색상에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고객님이 두가지 색상을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블랙색깔 있으시고 디퍼플색상이 있으시고 여기 골드, 실버 이렇게 있으시긴 하거든요 골드 없을거에요 골드요? 잠시만요 고객님 골드 아니면 실버 골드 아니면 실버요? 네네네 여자라서 아 맞아 여자분이 있으신다고 했죠? 네네네 여기다가 성함 써주시고 여기 사인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사서 나왔습니다 이따가 오즈마리 퇴근할 때 선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 배고파? 배고파 고통 나왔고? 배고파 고통 나왔고 죽죠? 응 추워 이제 완전히 겨울 됐네 응 아까 나 계속 아픔했어 아니 죽으면 아픔이 계속 나 아픔이 계속 나와요? 응 바빴어요? 아직 안 바빴어? 안 바쁜데 난 계속 서있어 이게 마이 롤이야 마이 롤 인 데 레스토랑 인사하고 응 안녕하세요 응 하이 로스메일 실정 샤워볼 손님 하나하나 해 어 모든 게스트에 하이 로스메일 실정 샤워볼 하이 로스메일 하이 로스메일 하이 로스메일 하이 로스메일 구독 구독 아니면 우리 명함 어서오세요 하고 명함 주고 뭐 먹을 거야? 가지 가지 응 나는 고구마 좀 먹을게 고구마 고구마 꼽살이 응 아이고... 왜 왜 다 먹었네? 응 맛있어? 응 여보 핸드폰 어디있어? 뭘 지금 먹어봐 엄마한테 짤게? 짤게? 왜? 아니, 저거 이거? 왜?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응 왜? 아니, 저거 아 너의 모바일이요? 나의 모바일이요 나의 모바일이요 원래 아이폰이 있었잖아 응 근데 너의 모바일이요 응 너의 모바일이요 응 나의 모바일이요 응 저번에 하나 쓰던거 똥마개에서 응 바닷속에 빠진거 맞아 똥마개에서 바다에 빠트렸던건데 로즈마리가 놀다가 점프 뛰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네 못쓰죠 이제 응 이건 우리 모바일이요 어떻게 말할까? 엑스트모바일 안쓰는거 아, 안쓰는거 안쓰는거 어쩔수 없어 이게 언제쩌꺼야 2010년 카메라가 엉큰들 여기 렌즈 보호하는 고의리가 깨져가지고 아니 아직 파시 볼 수 있으잖아 응 잘쓰고 있는 잘쓰고 있다고? 응 핸드폰인데 응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달아가지고 맞지? 네 나 핸드폰 찾았어 그래서 내가 I want to buy your 뭐 뭐 또 I want to buy your new mobile 안 돼 응? 안 돼 나 살게 안 된다고 어? 살게 하나 안 된다고 그랬잖아 흔들리는거 아니야? 흔들리는거 아니야? 진짜로? 응 알았어 하지마 아팠다 이거 고장나면 그때 사 이거 고장나면 사라고? 응 버리지 말고 고장 만들지 말고 고장 날때 사줘 진짜? 응 고장 만들지 말고 고장 날때 사줘 진짜? 응 자 자 고장날때 사준다 뭐야 근데 제 Mongo 됐다 우와 우와 아우 doctor 아이폰? 응 아이폰 아이폰14 프로 프로 야 야 진짜야? 나도 안 되는데 이것 먹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써, 이거를. 어떡하지, 여러분? 아니, 어차피 벌써 샀어요. 자, 이제 언박싱 한 번 해봐야죠, 언박싱. 구독자님들도 보실 수 있게 보여주시겠어요? 언박싱. 사세요, 사세요, 사. 박스 조심해. 끝내요. 이게 실버예요, 실버. 색깔이 실버. 나는 원래 골드를 사고 싶었는데 골드는 건 없데. 이게 딱 한 데 남아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내 거야? 응 진짜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모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왜 붙더니 왜 왔어? 카메라 여기로 여겨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뚜껑이인데? 이거 공포라보다 훨씬 좋다 그치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로 소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오 자 자 쓰세요 조심하게 네 칠게요 아니야 조심하게 써야지 하하하하 화이팅 아 열심히 할게요 뭐 예 아아 너나 전화 한 번 해볼까 하는 거? 응 고기 포기피스 인가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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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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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시죠 계시죠 계시.. 요지마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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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화이팅! energetic! 썩! 2 Undertekster sich! 감사합니다.